바울의 여정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이고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는 모든 캠프팀 대기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말미야마 현장 사역이 중단됐지만 우리가 빌리포스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무장타여 주시옵시이고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현장 예배가 또 현장 사역에 회복될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증거했던 이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임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역 전도 캠프팀 인원이 적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을 분명히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하냐면 왜 성경을 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구속사 중심으로 봐야 되냐고 제가 강조한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심령 속에 오직 성경이 돼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 되어지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500년 전에 저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저항자 구교에 저항하는 자 말씀 없는 지도자를 향해서 저항하는 자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상상을 조언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다섯 가지 외침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교황의 말이 아니라 신부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읽었어요 성경을 배웠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성경은 그리스도에 가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39권의 책은 성부 하나님의 강한 교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교획이냐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걸 우리는 원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줄기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나머지는 격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보여지니까 세 번째가 오직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영상 매체가 영상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땅 불신자들의 여러 가지 건강 특강 불신자들의 자녀 특강 불신자들의 여러 가지 인생 특강 예 중요합니다 도움됩니다 참고사항 됩니다 그러나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들이 외쳤던 세 번째 외침이 오직 믿음이고 네 번째가 뭡니까 오직 은혜 내가 잘나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오직 은혜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강한 말씀이 내 심령 그 어두운 곳 나도 알지 못했던 그 내 속의 상처들 그걸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외침을 그들은 외치면서 죽어가고 감옥에 가고 추방하고 화형당했어요 우리 전두캠프탄은 이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오직 성경이 두 번째가 오직 그리시도가 되는 거예요 왜 빌리뽀설을 우리가 묵상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1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방문할 수 없으니까 편지로 그들을 양육한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해서 바울서신이에요 특별히 바울서신 안에서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 감옥에 투옥됩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때 그때 쓴 편지가 있어요 그때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리뽀설 이 빌리뽀설을 통해서 이 빌리뽀 교회인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바울과 교제했는지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교제하고 유일하게 많은 교회 중에 유일하게 바울에게 성교홍금을 보냈던 교회가 빌리뽀설 바울이 61년에서 63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처음에는 죄수기 때문에 투옥됐지만 미결수기 때문에 새집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집 새집이라는 건 월세집이에요 아니 죄수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센 데가 어디 있겠어요 로마에요 로마 누가 월세를 줬겠냐고요 누가 바울에게 2년 동안 성교할 수 있도록 월세와 생활비를 줬겠냐고요 빌리뽀교에요 복음 받은 첫날부터 다른 말 하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그때까지 12년 13년 동안 성교홍금을 보내준 유일한 교회가 빌리뽀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란 물질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같은 물질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만날 수도 없는데 이거를 바울이 죽을 때까지 성교홍금을 보낸다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리뽀소연은 바울의 가슴이 있는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편지 안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빌리뽀교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빌리뽀교인처럼 그런 중심 그 세계송교를 하는 바울을 도왔던 기도를 도왔던 물질로 도왔던 그런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200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 이 지역 전도 캠프팀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자 빌리뽀소를 시작하기 전에 선언입니다 자 빌리뽀교회 설립 배경이에요 바울은 1차 2차 3차 합쳐서 10년 사역했습니다 1차는 2년이었고 2차는 3년이었고 3차는 5년이었습니다 10년 사역을 하고 나중에 2년 동안 가이샤라 지역에 감옥에 툭 됐어요 10년 사역할 때 이 빌리뽀 지역은 2차 세계송교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했지만 2차 때는 바울과 신라입니다 신라 근데 우리 서신서에 보면 신라라는 표현은 없어요 신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히브리 땅을 떠나면 전 세계가 헬라 문화국 때문에 헬라우를 사용했습니다 신루아노라고 그래요 서신서에 보면 나 바울은 디모데와 신루아노와 또 여러분들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신루아노가 신라입니다 신라 자 바울과 신라가 출발해요 이쪽 지역은 바울이 1차 세계송교를 했던 지역이에요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옹 루스드라 더베 이곳에 1차 세계송교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데아 교회에요 갈라데아서는 추신자가 누구냐면 바울의 1차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수신자에요 그래서 2차 세계송교를 출발할 때 1차 성교를 통해 세웠던 이 교회들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팀사역에서 이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더베를 통과해서 이 루스드라에서 미성연자인 디모델을 데리고 합류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이제 배를 타면 유럽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우리가 팀이 구성이 돼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 그래서 2차 세계송교 때 드디어 이제 저희가 우리가 사도인 16장부터 그런 표현이 돼요 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드디어 유럽성교의 첫 관문 마게도냐를 갑니다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예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32살에 그 나라도 결국 제국도 무너진 거예요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수도가 대살로니갑니다 그리고 이 아덴과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나라예요 거기에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이 나라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 지역에 몇 개월 사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대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유일하게 대살로니가에서 3주 사역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몇 개월을 사역했는지는 모릅니다 자 드디어 팀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시 그 당시 자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예요 그 당시는 이탈리아로부터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그 이탈리아의 황제가 글라우디어 황제였어요 네 번째 황제였습니다 이 글라우디어 황제 때 이 로마에서 폭동과 소유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테러한 겁니다 공격한 거예요 그들의 집을 불살러버리고 그들을 테러한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정치와 종교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율성을 주지만 소유가 일어났다 폭동이 일어났다 가차없이 진압합니다 다시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행한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 정도로 소유에 대해서 민감해요 황제가 세상말로 열이 바친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추방당해서 고린도 지역에 온 겁니다 그럼 이 빌리포 지역은 특이한 도시예요 로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도시가 빌리포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 해요 이 다른 나라는 헬라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화폐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영향이 많은데 이 빌리포 지역은요 로마어를 사용하고 로마화폐를 사용하고 로마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작은 로마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하는 황제 칭령이 떨어졌을 때 이걸 가장 먼저 시행한 도시가 빌리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리포 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이 없으니까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혹 여행객이나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상인이나 여행객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유대인들은 정말 지금 세계 랩런트 대회가 있지만 3단체를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3단체 중에 유대인들은 이길 수 없어요 한국 한국 개념 한국 기독교인들 사고방식 가지고는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집을 얻을 때 어떻게 학군을 보고 집을 얻거든요 이 집이 오르냐 안 오르냐 그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심으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딱 세웁니다 회당 중심으로 모든 삶의 패턴이 가요 도시로 이전할 때 학군이 어디 있느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가 좋냐 그게 아니라 회당이 있느냐 없느냐 혹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철저히 두 가지 교육을 시켜요 라비 라비가 그들의 삶의 우선권이에요 여러분 이민 가보십시오 이민자들이 교회 옵니다 싸웁니다 또 개척해서 또 교육을 세웁니다 한국인 기독교인들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철저히 라비 중심으로 라비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안식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떠든다고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안되니까 새로운 사고방식 보금적 사고방식을 랩런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안고 여러분들이 이 빌리포 지역을 보셔야 돼요 이 빌리포 지역에서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누리야를 만났고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인 16장에 시작하면서 팀이 바울과 신라와 또 디모데와 루가가 드디어 빌리포 첫 성에 왔습니다 그들은 빌리포 사람들을 볼 때는 여행객이 여행객 여행객이지만 그들도 안식일 날 안식일이 되면 당연히 하나 옆에 드리는 날이에요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에 모였냐 강가에 모인 거예요 강가 강가에 모인 겁니다 강가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여기는 남자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빌리포 지역에 사는 유대인 남자는 다 추방당한 거예요 여행객이나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식이 되니까 강가에 모인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울과 누리야를 만났는데 이 누리야가 뭐하는 여자냐 두아드라시 두아드라는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염색술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 두아드라시아에 자색옷감 장사는 누리야를 만났는데 자색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황제나 귀족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평민들은 자색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귀족이나 왕족 귀족과 왕족은 눈에 띄는 거예요 자색옷을 많이 입었거든요 화려하게 이거를 거래하는 여자라 했을 때는 굉장히 상인 귀족이에요 그러면 왜 두아드라시아 시에 있는 이 여자가 빌뽀에 왔는가 사업 때문에 온 거예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그럼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평민이 아니라 귀족들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유대인이에요 하나의 믿는 여인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안식일은 생명이에요 생명 당연히 당연히 안식일날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온 거예요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누디아를 만납니다 누디아를 만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보금을 쓴 거 합니다 보금을 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2000년 전에 쉽게 만나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셔야 됩니다 바울의 눈은 바울의 이 눈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구원이에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 남녀와 남녀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거를 이 상이 여기는 그런 문안을 뛰어넘어서 문화보다 더 앞선 곳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구원이라 그래서 바울이 누디아에게 보금을 증가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을 들었다 보금의 시초는 들어야 돼 듣지 못하는데 어찌 깨달으리려 들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은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들었지만 두 번째 단계가 마음의 깨달음이야 예수님이 보금을 얼마나 많이 진 거였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2사에서 6장 말씀을 예수님 인용했잖아요 그들이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았지 못한다 들었지만 두 번째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접을 한 겁니다 영접 보금의 순서가 첫째 듣고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이리요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선행합니까 인격합니까 아니면 가이드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만남을 통해 문이 열려지면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의 보금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중에서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들어놓은 데서 끝난 사람도 있지만 듣고 마음에 깨닫고 영접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디아가 우리에게 청하에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은 자로 알거든 다른 말 하면 바울이 증거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걸 믿는 자로 당신이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빌리뽀 지역에서도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사업차 왕래하다 보니까 빌리뽀 지역에서도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도 우리가 말하면 조그만 집이 아니라 엄청 큰 집이죠 왜 4명을 다 수영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귀족의 귀족 유럽 성교의 첫 열매가 누디아라 했을 때는 그냥 옷장상 아니라 상류계급 출신의 여인이에요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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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여자는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근데 상류층은 달라요 기족은 다릅니다 첫 열매 즉 누디아와 그 가족들 또 거기에 관계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빌리뽀 교회의 빌리뽀 교회의 첫 번째 구성원은 상류층이에요 교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자 그걸 끝나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점치는 귀신들이 여정을 만나는데 우리가 말하면 무녀입니다 무녀 무당이에요 무당 사람의 장례를 말해주는 점술가인데 그 당시는 이 여인이 존경을 받았어 왜냐하면 무당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사람의 지혜를 빼내어 신의 지혜를 넣어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경은 받지만 삶은 밑바닥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녀가 점을 해서 얻은 막대한 수익금은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누가 갖는 거예요 16장 16결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들이 여정 하나를 만나 점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인들에게 헬라에서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해 이 점치는 소녀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주인들이 수익을 얻는 거예요 막대한 수익금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보세요 이 주인들이 이 돈을 받아서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또 이것이 뇌물 시스템이거든 상관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다시 뇌물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가 자 기도하러 가다가 근데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 앞에 헬라우르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있다는 뭐냐면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하러 간 그 장소 이 말은 일주일 후에 다시 안식일이 돼서 가는 도중에 이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이 바울을 보자마자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의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 오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니 귀신이 득시 나오니라 지나다닐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더 얘기하면 바울이 여기 왜 왔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계속 이 저만한 귀신 들린 소녀가 외치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 왜 괴롭겠습니까 고통받는 그 그 소녀를 보고 착취 당하는 그 소녀를 보고 괴로워했다고 왜냐하면 이 빌리포 지역은요 막 떠들어놓고 보금 증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강한 도시에요 유대인 남자는 다 추방시켜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게 나오면 보금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용히 하려고 했더니 저만한 귀신 소녀가 계속 얘기하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웠으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시켜버립니다 자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소당합니다 왜 고소당해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 이 빌리포 지역은 다섯 명의 행정관리들이 관리하는 지역인데 이들에게 고소한 겁니다 자 고소할 때 어떻게 고소하는지 보십시오 19절 22절에 보니까 고소 내용을 보세요 이거는 물질의 감수로 말미암아 지금 분노에 가득 찬 거야 주인들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거든요 이 마귀의 특징은 말한 게 다 거짓말이야 다 이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질의 약간의 손해를 본다 물질의 약간의 피해를 본다 하실 때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거짓말 거짓혈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영에 잡힌 인생들이거든요 교회가 분리되고 교회가 싸울 때 그 분리하고 소욕해하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은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며 가는데 교회만이 교회로 제일 공격하는 거예요 백성을 현혹하여 로마를 해야 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로 모함하여 고수했단 말이에요 인종족 민족족 사회적 풍기문란제로 고수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제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이란 사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는 4명이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와 또 누굽니까 누가 누가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모데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지 아버지는 헬란이었다고 정통 유대인은 바울과 신라 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가지고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행정관리들이 옷을 찢기고 많이 치게 합니다 이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죄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 주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자기들에게 올라오는 수입이 끊어지니까 관리들 뒤에 열이 받친 거예요 열이 받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죄주 중에 죄수만 하는 방법대로 바울과 신라를 힘들게 합니다 든든히 지켜라 깊은 감옥에 가둬라 발에 찼고에 든든히 채워라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한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기에 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말리미야마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자 그래서 빌리뽀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누디아 최고의 상인 상류층 상인 기족 점치는 여종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간수는 공무원이거든요 중산층 이게 교회 교회는 상류층 중산층 우리가 말하면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은 이런 조직이 없어요 끼리끼리 모이지 상류층들은 상류층끼리 모이지 교회만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보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류층이 생각하는 문화 상류층이 말하는 대화법 상류층이 먹는 음식들 생활 또 중산층 하류층 전혀 달라요 보금이 강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문화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경상도 문화 전라도 문화 다르잖아요 경상도 문화 충청도 문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또 아버지의 문화 잔인의 문화 더러다 사람은 문화를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이 강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원리스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교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빌리뽀 교회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뭐냐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제가 잠깐 기록할 게 있어요 지금 빌리뽀서를 기록할 때 이때가 AD 61년에서 63년입니다 이때 감옥이 노마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바울이 빌리뽀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언제 빌리뽀 교회를 세웠냐면 AD 49년에 세웠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을 봅니다 조금 늦춰질 때 50년 그럼 보세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그 12전에서 13년 기간 동안 빌리뽀 교회가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쓸 성경금을 빌리뽀 교회가 다 지원해 준 거예요 대단한 교회죠 끊임없이 교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빌리뽀 교인들이 자기의 스승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들어요 보통 교회도 들었어 그냥 기도해줘 빌리뽀 교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교회거든 대살론에 가다 듣고 고린도 지역에도 듣고 또 예배수 교회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빌리뽀 교회도 들었어 들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성경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아서 그걸 에바브로 디도에게 줘서 보냅니다 왜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냐면 너는 성경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바울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로마가 바울이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투어하고 오랫동안 전도운동하면서 매를 맞고 매를 맞은 것을 직접 봤잖아요 자기들이 빌리뽀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태형을 맞는 것을 빌리뽀 교인들이 봤거든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는 가서 성경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도와라 지금 말하면 바울에 수발을 들라고 보내준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복에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만나고 거기서 빌리뽀 교회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쁨도 얻지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지금 빌리뽀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들은 거예요 빌리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지금 뭐예요 다툼과 원망과 불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 안에서 왜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보금이 강력하지 않으면 자기 색깔 자기 문화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캠프팀이 34명입니다 34명이 다 달라요 생활 형편 다릅니다 가정 문화 다릅니다 먹거리까지 달라요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모여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모이면 남 얘기합니다 모이면 다툼이 모이면 자기 색깔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내 것이 죽어버리고 모임 속에 전도와 성교와 237과 오촌종족과 현장 말씀 묵상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필리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외부에서는 이 율법적 율법적 우리가 말하면 보금과 반대되는 유대주의적 율법과 반도덕적 사상 반도덕적 사상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금은 자유인인데 보금은 모든 걸 해방시켰는데 그 세상 것들을 그냥 금방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랍니까 개들을 삼가고 즉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다른 말하면 구원을 받는데 모세가 강조한 할레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보금과 율법 혼합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자들을 바울은 뭐랍니까 개라고 개 유대주의사회에서 개는 가장 우리가 말하면 안 좋을 때 쓰는 욕이에요 욕 바울은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들량에서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보금은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은 불신자와 똑같이 아니 불신자보다 더 양심을 어기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리포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섬기고 바울에 병수발을 하고 바울이 새집에서 보금 증가할 때 네가 모든 걸 도와주라고 보냈더니 에바브로가 죽을 죽을 병에 걸린 거 빌리포 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 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 안 지라 빌리포 교회 대표로 에바브로 들어가 와서 바울을 돕고 섬기라고 했는데 보니 중병에 걸리니까 에바브로 디도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를 치유해 주셨다 빌리포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국률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국률이 여기셨다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에바브로 디도가 와서 내가 2년 동안 보금을 증가하는데 나를 도와주고 나를 협력해주고 한 팀이 됐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 바울도 근심이 되는 거야 그 표현을 근심 위의 근심 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이제 빌리포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편지 하나는 적어준 겁니다 너희가 준 성경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았고 이 성경금을 통해서 이 로마 보금화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투옥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도리어 보금의 침보가 됐다 그렇게 적어서 에바브로 드로에게 준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빌리포 교인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게 빌리포 소예요 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1장부터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 지금까지 AD 61년에서 63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교재한 교회 또 성경금을 통해 성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빌리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캠프티브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 3, 7, 5천 종족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겠냐 그걸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철하면서 기도합니까 예 기도합니다 그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보이는 성교는 뭐냐면 물질이에요 성교 적은 곳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경금을 드려야 돼요 빌리포스 1장 3절 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면 감사한다 강구한다 강구한다 이것도 항상 강구하는 내용이 뭐지요 너희가 첫날부터 즉 AD 49년 보금을 받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AD 61년 63년 지금까지 보금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뭘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로 참여한 것 예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금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물질로 참여한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리포스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대살로니 가서 3주 동안 보금을 증거합니다 3주 캠프가 나왔다 그랬죠 유대주의자들이 핍박하니까 베리아로 갔습니다 이 베리아에서 보금을 증거했는데 대살로니가 있는 극단적 유대주의에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급했든지 육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혼자서 아덴으로 갔습니다 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같은 어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낮에는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밤에만 사역한 거예요 근데 밤에만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에 한계가 있어요 올인할 수 없어요 근데 빌리포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돼 빌리포 교회가 성경금을 보내와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장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올인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누가 헌금을 댄 거예요 빌리포 교회가 교회가 세운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금이 뭔지도 몰라 헌금이 뭔지도 몰라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하나의 말씀이 얼마나 각인됐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구원이고 세계송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줬는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올인하게 한 거예요 대단한 교회죠 그러니까 바울이 첫날부터 너희가 이 보금에 동참했다는 것은 성경금을 통해 동참한 거예요 빌리포서 4장에도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보금의 시초에 AD 49년 보금을 받은 그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베리아에서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가에로 갈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빌리포에서 대살로에 가서 베리아로에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배를 타고 떠날 때 성경금을 주고 동참한 교회가 빌리포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의 헌신 이걸 고린도 후소에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소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성교했거든요 이 빌리포 교회에서는 오래 안 있었거든 1년 6개월 동안 성교한다는 것은 이게 있어요 한국 도시거든요 동서 경제적으로 연결된 항구 도시고 우리가 말하면 가장 교회 중에서 교인들이 풍족한 삶을 사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사회가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성교비를 준 게 아니라 빌리포 교회가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소에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요 5년 후에 고린도 지역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빌리포 대살로니가 베레베아 교회지역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좀 알아 이거예요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알아라 고린도 지역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물질적 환란 또 보금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환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보내왔다 고린도 교회는 안정이 되고 물질이 어느정도 있어도 바울이 성교하는데 바울이 보금증가하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관한 부분을 가장 강조했던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소예요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인색하면 안 돼 하나 옆에 인색하면 안 돼요 전도자에게 인색하면 안 되고 성교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는 집을 투자하고 우리를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서 적금 저축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학원비를 아끼지 않고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막 투자하는데 던도자에게 도와주는 것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성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인색함으로 가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자녀들이 봅니다 바로 빌리뽀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빌리뽀소를 통해 우리 전도자 지역 전도 캠프팀에게 강조한 게 뭐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이 빌리뽀교회 사상 이 빌리뽀교회 중심 이 빌리뽀교회 전도자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원하는 가운데 이걸 한 겁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서신이에요 고린도서 11장 9절에 또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비용이 부족하여 성교하는데 부족하는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왜 누를 끼치지 아니했겠어요 전도자가 여러분들 성교원금이 부족하다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의 그릇을 보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늘 이 사람의 스케일이 크면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얘기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그릇을 본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메세를 들었지만 그들의 그릇이 그 스케일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 다른 말은 빌리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거예요 아니 고린도 지역에 성교하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누가 도와줬느냐 빌리뽀 교회가 도와준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더라 왜 조심했고 조심했습니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복음은 듣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물질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도가 있어요 헌신 본당 헌당 헌신해라 이런 거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없구나 헌신할 물질이 없구나 그럼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상처를 받아 바로 이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파울이 얼마나 조심했고 조심했다는 거 뭐냐면 물질 얘기만 하면 헌신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고 잠잠했던 사람이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변하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교회가 헌신 얘기하고 물질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내가 작게 동참해야지 도와드려야지 그 중심은요 하나님이 보셔요 물 한 그릇 전도자에게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잘 다루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노라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마게도냐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극심한 환란과 극심한 가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쳤다 이 말은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말을 합니까 또 도전 받아라 좀 갱신해라 좀 변화되라 그런 헌신된 빌리포 교회인들의 마음을 아니까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는 없는 마음과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합니다 빌리포 1장 실제로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주의 종의 마음에 있는 사람 빌리포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빌리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녀들에게 쓰는 용어예요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녀에게 쓰는 용어예요 빌리포 교회만 나옵니다 빌리포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보세요 표현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쓰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랬어요? 환란 가운데 극심한 가운데 지금 말하면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해 내가 뛰어다니고 성교하는데 이 일에 풍성한 연보를 바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의 가슴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오 내가 너희를 가슴으로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고 너희들은 내가 너를 사모하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사랑의 서신 이런 표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지역 전동 캠프팀은 기도하시오 하나님 교회 앞에 전도자 앞에 내가 이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자 로마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은 빌리포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준 성경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물질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에디 34년에 바울이 다메게스에게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도인전 9장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옵니다 지금 다 이루었어요 이방인들에게 10년 동안 1차, 2차, 3차, 3개 성교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보금을 증거했고 임금들과 베스도, 벨리스, 아그리바 왕에게 보금 증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와서 죄수의 몸으로 안토니아 요새 친간에서 오순절날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사도인전 22장 10년 동안 이 사역을 끝난 거예요 이걸 빌립보 교회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당하는 고난 거기서 당하는 어려움을 같이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니 그들이 바울과 한 팀이 됐냐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로 동참했고 물질로 동참한 거예요 바울은 최전방에서 사역하고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동참했다 기도를 동참했다는 것은 자기 시간을 헌신한 거 아닙니까 시간의 11조가 기도거든요 물질의 11조 그게 성경금이라 아니 돈이 여러분들 그냥 거치냐고요 자기가 피 땀 흘려 흘린 돈 쓸 것도 많고 생활해야 되는데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이걸 쪼개 쪼개 쪼개서 바울의 성교비를 줬다는 거 그들도 동참한 거예요 고난에 이걸 바울이 안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괴로움에 참여한 거지 바울은 현장에서 보험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과 고난이란 괴로움을 당했고 빌립보 교회인들은 극심한 가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물질로 모아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큰 괴로움입니까 이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 받았으므로 성경금을 준 것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이 교회 헌신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냐 너희들이 십몇 년 동안 내가 증거하는 보험 앞에 물질로 동참했는데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 믿음의 재물이죠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섯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번제, 속제제, 속권제, 화목제, 소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예물 중에서 짐승을 드리는 제사법 화제라고 합니다 태워 드리는 법이 번제, 속제제, 속권제, 화목제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 이 네 가지 제사법 짐승을 재단에 올려서 태운단 말이에요 태워 태워요 화제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화제, 화제라고 하거든요 그 태울 때 포도주를 같이 부어서 같이 태우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 옆에 성경금을 보내주는 건 이들이 한 짐승이 재물에 올려서 희생한 것처럼 그들의 희생이에요 그 희생 앞에 내가 전제로 드린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난 너희를 위해 죽어도 좋다는 거야 감사한다 이거야 기뻐한다 이거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죽어도 좋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필립보소는 4장에 불과해요 104절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4장인데 104절이에요 그런데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에디 61년에서 63년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오해 기뻐하는 말이 십이래 기쁘신 뜻이 이래 기쁘시게 이래 총 18범이라는 기쁨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13년 동안 바울과 교제한 거예요 기도로 교제하고 성경금으로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나의 기쁨이오 나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아니 아들에게 멀리 있는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편지를 적는다 또 카톡을 쓸 때는요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아이가 군대를 갔다 첫 휴가를 부모가 가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기쁘니까 음식을 싸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4장에 불과합니다 104절에 불과합니다 교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열라곤의 서신 중에서 교리적인 책은 로마스하고 갈라섭니다 이건 교리적인 책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 다른 말하면 요약한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73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도 15번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필립보 교회인들에게 쓴 편지지만 핵심은 그리스도가 계속 강조된다는 말이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거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이 뭡니까 말씀 중심이요 더 쉽게 하면 성경 중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빌리포스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나 아무 일에 있는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길 원한다 이 말은 빌리포 교인들 내 마음에 있는 빌리포 교인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빌리포 교인들 나의 멸류가니여 나의 기쁨인 그 빌리포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종기하길 원한다 이걸 우리는 오직이라고 오직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유언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61년에서 63년 이 기간 2년 동안 노마 감옥에 투옥되고 나서 쓴 편지인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잠깐 풀려납니다 AD 64년경에 잠깐 풀려요 이때 이때 여러분들 쓴 편지가 디모드의 전서 후서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하면 몇 개 지역을 순회사양하고 성경은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 스페인 사바나 지역을 복음해요 땅 끝이라고 했거든 그때가 그리고 나서 2차 투옥이 됩니다 잡혀요 그리고 AD 65년에서 66년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 한 5, 6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었어 내가 곧 순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는 다르죠 여러분 내 생명이 5년밖에 없다 그때 여러분들 내 마음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일 수 있잖아요 5년을 그냥 살게 했어요 편지를 쓸 때 그냥 쓰겠냐고 다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되길 원한다 내 몸에서 이 말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삶의 모든 부분이 오직이 오직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은 데가 빌뽀소요 여러분 마음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덟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빌뽀교회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얘기 못했어요 바울의 마음을 몰라 이 교회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빌뽀소를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들 멋진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뽀소를 통해 여러분 마음 속에 기도 제목 속에 저도 빌뽀교회인처럼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의 종들 마음에 마음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받는 사람 주의 종들이 당신은 나의 멸루가 아니에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 되는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서밋 전도자의 서밋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중심들 그것이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빌뽀소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이 빌뽀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중심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색깔이 바울이 빌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내 마음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오 멸루가 아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인정받을 정도로 영적인 전도자의 서밋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빌뽀소를 묵상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기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어떤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바울이 빌리포의 교회에 쓴 편지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너라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